안녕하세요. 오늘 8월 2일이죠? 금요일이네요 벌써. Thank God it's Friday.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10편 30편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눕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받고 주말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0편 30편입니다.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쭉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냈으니 내 대족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지지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어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강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여. 어찌 진토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기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극률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추미되었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참성케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너무 좋죠. 이 시 전체는요. 가장 키워드가 뭐냐 하면 친밀함입니다. 이 시를 다윗이 성정 낙성기. 이게 뭐냐 하면 말년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노래한 찬양시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고 이 친밀한 관계는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쫓다가 얼마나 많은 파란 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가 깨닫고 또 어떻게 힘들 때 하나님을 언제나 찾아주시고 내가 주를 높일 것은 I bless, I exalt, I bless the Lord. 주여 내가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영어로는 I will bless you, Lord. 우리가 결혼 지금 한 지 40주년 됐는데 40년 전에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이 말씀을 응용해서 영어로 I bless you, Lord. I bless you. 그러니까 제니가 네가 뭔데 하나님을 축복해.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이지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식하니까 모르구나. 지금이 안 그러지만 서로 다 얘기가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세요. 주여 당신을 축복합니다. Bless you, Lord. Bless you, Lord. Bless you, Lord. 손이 올라가 있어요. 손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상하네요. 나중에 고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lessing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을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게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단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하여 주여 내가 주를 Bless합니다. 주를 높입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라이냐 기뻐하지 못해 하십니다. 여기서 사실 끌어내사가 끌어낸다는 게 끌어올린다. Lift it up. Exalted. 그렇죠? Lift it up 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끌어낸다고 그랬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끌어낸다. 그런데 사실은 Lift it up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다른 말씀을 보면 바깥으로 바깥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모세가 물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군에게 쌓여서 죽고 이거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나를 거기서 또 끌어올리셨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얼마나 많은 죽음 앞에 있었어요. 말을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날 올리셨고. 그래서 여기서 대죽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시며 나를 꽂히셨나이다. 아플 때 꽂혀주시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즘 오씨들이 만나는 줌 미닝이 오줌 미닝인데 오줌 미닝에서 만나봐. 혹이 생겼다. 또 뭐 킨니스톤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킨니스톤 빼라고 맥주를 많이 마신다. 가족인데도 다 만나면 아픈 무릎이 아프다. 실리콘 주사 맞는다. 도대체 그때 그 막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거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셔.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자.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주문진이라는 데 가서 사모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 집은 딱 열면 바닷가가 보인다 할 수 있는 끝. 횟집을 하셨어 평생. 저는 진짜 저분들은 하와이에 비케이션을 할 이유가 없는데 정말로 하와이에서 정말 하루에 한 2,000불 정도 줘야 되는 호텔 그것도 밭비치 프런트 그런 게 쫙 있어요. 매일 보는 거예요. 저도 너무 거기 가서 저를 숙박시켜주고 바닷가 보이는데 넣어주시는데 저도 창문을 열고 팍 팍 소리 듣느라. 너무 좋잖아요.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가를 부르면 파도는 나에게 쳐도 주님은 나를 올려주시다고 올려주시는데 그러니까 파도가 더 쎄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파도 위로 올려주시는 그 찬송가를 얘기하시다가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게 lift me up. 그렇죠? 그런데 지옥에 갈 수 있고 죽을 수 있는데 이거를요. 우리가 감사를 어느 수준으로 아주 그냥 원천적인 그렇죠? 원천적인 죽음에서 걷어내시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 기본적으로 감사하기 시작. 일용한 양심. 아침에 밥 먹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베이슥하게 깔아버리면 그래 그렇게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박집산에는 35평으로 갔대는데 우린 아직도 23평이야. 아이고 우리 렉서스가 늙었는데 김장로는 벤즈 샀다는데 이따위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 숨 쉬네. 감사. 험렐루야. 이렇게 여기서 뭐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무덤으로 갈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성하며 그 거룩한 일매에 감사할지 노염은 장감이여 은총은 평생이다. 다위디 생각했을 거 아니야. 우라야 베시바를 범하고 근데 막 두드려 맞고 그걸 받았죠.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 거 그러나 다 지나가고 생각해보면 아픈 시절보다도 감사한 시절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쉴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네가 그죠? 노염은 잠깐이여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야 통곡하고 울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태양은 반짝 마음은 반짝 할렐루야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침에 기쁨이 오는 여러분 그래서 영영이 하나님이 형통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이번 주말에 이렇게 주님의 영이 시작해서 태동돼서 여러분 삶은 너버원 최고의 위켄드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북톡이네요.